난 슈퍼샤이 슈퍼샤이 생긴건 이래도 난 소녀맘 소녀맘 떨리는 지금도 봐 혼맘마 달콤한 아이스크림 한입 먹고 슈퍼샤이 날 슈퍼샤이 날 슈퍼샤이 슈퍼샤이 근데 대체 왜 나를 무사화 하지 참 이해가 안가봐 봐 혼맘마 이번 달 내가 봐도 점심해 슈퍼샤이 날 슈퍼샤이 그냥 저는 좋아 지워둔 원장일 뿐인데 우리 짱구 그는 무슨 소리니 아니해요 저는 두목이 보이지 저 눈이 날 보고 떨리지 무섭대 얼굴이 저는 그냥 원장이에요 두목님이 아니라고요 누구보다 더 날 슈퍼샤이 슈퍼샤이 근데 대체 왜 나를 무사화 하지 참 이해가 안가봐 봐 혼맘마 이번 달 내가 봐도 점심해 슈퍼샤이 날 슈퍼샤이 그냥 저는 좋아 지워둔 원장일 뿐인데 우리 짱구 우리 짱구 인****